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. FM 93.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. 안녕하세요.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. 명현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에 BGM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곡들 명연들 중심으로 해서 해설 생략하고 음악으로 쭉 가는 순서입니다. 오늘도 전설적인 연주들 또 좋은 곡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. 전반부에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환국 1번 시이더안주 제품번호 68 오토클랜페러가 주위하는 퀄른 방송교환학단의 1955년 레코딩 전해드리고요. 후반부에는 또 바이올린의 전설입니다. 자닌 앙드라드의 바이올린 연주로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 쪽 차례로 전해드립니다.